이렇게 지역 교육을 혁신하라는 기대 속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들이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남은 임기 동안 과연 약속한 공약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육감들이 잇따라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사 중이기 때문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선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시작된 사건이어서 조 교육감은 3선 임기 내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10년이나 거리에서 해직된 분들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조단에 다시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강원과 경북, 부산 그리고 전북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윤수 부산 교육감은 당선 무효 위기입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2심에서 벌금 7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혹들인데 이 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 임용이나 사업에 참여케 해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도 지난 2018년 초선 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어석 전북 교육감은 TV토론회 중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혐의여서 재판에서 의혹이 인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 끝없는 사법 위험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교육감 정책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